나나 3천원씩 입을려 봤어 3천원인데 근데 이 누가 사와나? 그래야 진짜 우리가 나는 말 안 듣다 그럼 그냥 혹시나 이런 안경이 울릴까 싶어서 연속사람은 자가좋아 아주 자가좋아 그냥 빠져나 아 TV에 너무 안경이 혹시 뭐 70년대 영화 찍을때 나오는 그런 안경인가 테슬라도 되게 잘 달리냐 어디가는지 없다 동기차는 배속돌이 스스로 잘한다란가 소리 내주느냐 싹상나은가 그러니까 소유가 없어 또 다른 온라인 그럼 금방 금방 아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